4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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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참겠어 쟤리하고 만나고 싶은데 휴가 때마다 널 보시는 것 키가겨줘 그동안은 남자 만나도 돼 대신 22시 전에 들어가 헤이 22시면 이제 남녀가 만나서 하는 건데 뭘 들어가라 못 참겠어 쟤리하지가 참 먼 일인데 너의 인내력을 날 아는데 걔는 안 돼 예전부터 너를 노려왔어 22시 후엔 전화 받지마 22시 근데 불이 꺼지고 그제서야 격해지니 니가 손져든 마냥을 못 간질했을 때 이어침 주변 남자들은 가득했을 때 한 달 월급이 한 번 버는 술값 와하하하하 이런 그 제일 중요한 건 그 남자들은 나의 개빌뿐 못 참겠어 못 참겠어 아니 못 참겠어 타령이라고 하시려고 아 저거 오늘 왜 이래 이 새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못 참겠어 뭐 중에 다르게 말했어 네가 너무나 하고 싶다고 전해주어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게 상상 hive 따라갈게 단 üç 컨 Raek 바 neurot lar 아 아 아 비 울면서 부르는 것 같아 아 되게 기노랬어 기타 우는 줄 내가 사오기